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수원 입북동 푸르지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호메실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계속 이쪽에 거주를 하는 게 좋을까요? 호메실 쪽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.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.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느 쪽에 전망이 더 좋을지 한번 체크해볼까요? 입북동입니다. 수원시 권성구 입북동 서수원 지역에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. 호메실 지구 같은 경우에도 서수원 지구의 어떤 신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단지, 2단지로 나눠져 있고요. 지금 보시는 대로 9년차 아파트입니다. 1단지가 569세대, 2단지 같은 경우에는 800세대가 좀 못 미치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300세대가 좀 넘는 아파트의 단지를 보이고 있고요.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대 보겠습니다. 24평부터 34평대까지 보시는 대로 24평 5억, 33평이 6억대 형성되고 34평은 지금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거래가가 안 나와 있고요. 5억에서 6억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지적을 좀 볼 텐데요. 이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본 아파트, 입북동에 본 아파트가 위치에 있는 아파트 표시해보겠습니다. 지금 위쪽에, 이쪽에 지금 이 노란색이 현재 의뢰하신 아파트고요. 이 지역에서 지금 이 위쪽으로, 위쪽으로 호매실동으로 지금 이주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고요. 현재 지금 호매실 지구 같은 경우는 한 2만 세대. 그리고 앞쪽에 지금 수원당수공공택지지구가 1, 2주구로 해서 1만 2천 세대. 그리고 현재 지금 강수동에 형성되어 있는 3천 세대. 총 3만 5천 세대의 도시로 거듭나는 지역은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또한 본 아파트 위쪽으로 가 의왕, 군포, 안산, 공공주택지역 3기 신도시가 형성될 지역도 맞습니다. 그렇지만 본 아래쪽에 있는 호매실 지역의 역사가 들어오는 신분당사 역사가 호매실력이 들어오고요. 위쪽으로도 지금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두 지역 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지역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제 견해로서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자금력만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하면 입북동에서 1호선 화서역이 있는 화서역 인근이나 아니면 시를 갈아타기 위해서 위쪽으로 의왕시 일대로 이전하시는 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효과적인 자산관리 갈아타기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.